안녕하세요 애니몰로의 디킹입니다 저희 애니몰로가 지난주에 한국관상생물협회와 함께 묵동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생태조사를 함께 다녀왔는데요 여기 묵동천 먼저 수질이라던가 어류라던가 이런거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놀랄만한 친구들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묵동천 하류인데요 주거지역도 많고 이런지역인데 집에서 키우는 열대어나 금붕어들은 여기 방생하시면 안됩니다 여기서 지금 열대어 두종 블랙테트라, 칼라테트라, 그리고 툭룽금붕어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조사를 더 했으면 더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절대로 집에서 키우시던 외래어종들은 저희 하천에 방류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포인트가 묵동천 하류에서 바로 중랑천으로 크게 이어지는 구간이에요 아마 중랑천 쪽에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제대로 조사를 해보면 중랑천 여기도 매료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금붕어랑 열대어 두종, 두마리인데요 금붕어는 툭룽금붕어를 발견했고 열대어는 블랙테트라랑 블랙테트라의 개량종인 칼라테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사실은 그 발견한 포인트가 하류지점, 그러니까 묵동천의 하류면 중랑천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중랑천이 한강으로 이어지는데 그 부분에서 발견을 해서 굉장히 좀 놀랐고요 진짜로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좀 이거를 이슈화 시키기 위해서 촬영 중간에 이걸 넣어놨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놀랐거든요 지금 시기를 봐서는 친구들이 여기 풀린지 얼마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열대어니까 가을 겨울이 되면 죽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어떻게 어떻게 살아남을 수도 있고 블랙테트라의 경우 또 저원에서 잘 버티니까 그리고 특별히 아까 같이 있었던 금붕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살아남을 겁니다 겨울이 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한강으로 흘러들어갔을 때 그런 친구들이 저희가 한 마리만 잡았을 뿐이지 여러 마리가 돼서 또 거기서 번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생태 교란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육하시는 반려동물 특히나 이 반려어들, 금붕어나 열대어들은 이렇게 근처 하천에 절대로 무조건 방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방류하시지 말고 사셨던 그 수족관이나 그 수족관이 없어졌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될 경우에는 좀 수송을 하셔서 근처의 수족관 아니면 무료 분야 이렇게 하셔서 다른 분들이 키우시도록 해야지 원래 자연에서 잡아온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방류하시면 절대 절대 안 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진짜 분양을 하실 곳이 없다 그러면 저희 애니멀로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무료 분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그 친구들도 새로운 주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근처에 보내실 곳이 없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애니멀로는 앞으로도 한국관상생물협회랑 함께 생태 조사를 같이 할 거고요 네 이번 1차 묵동천 조사에서는 저희가 우점종으로 피레미를 봤고요 모래무지도 있었고 돌고기도 있었고 동사리도 나왔고요 잉어 붕어 이렇게 나왔는데 가장 많았던 친구들은 피레미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관상생물협회랑 서울시 내에 있는 하천을 함께 이렇게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치고 아 우리 집 근처에는 이런 친구들이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절대로 집에서 키우시던 열대어나 금봉어들은 하천에 방문하지 마세요 네 이상 애니멀로였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